좀 어떻게 한번 해보자. 딱지를 없을 때까지 우리 연합전 하자. 약한 사람들끼리 뭉쳐야죠 형. 그러면 우리 진짜 지금 실시해 보셔서. 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냐. 이 입에서. 일단 진이 형하고 일단 게리 일단 없어졌어. 가자. 쟤 왜 왔지.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되지. 야 그냥 벌리면 아웃 시켜야 돼. 일단 얘기하고 얘기하자 하다가. 진이 형 어디 있어요. 나 딱지 있니 언니. 지니 형 ¿안 나오실까요? 너 지금 진이 형하고 게리 하고가 우리가 볼 땐 딱지가 있거든. 일단 딱지는 해드라고 다 아웃 시켜줘. 일단 아웃 시켜야 토요일에. 안abile 잡다니까요. 왜 그래. 왜 그래. 왜 그래 왜 그래иты. Dunk tryasına personalized. 잠깐만 안되고 잠깐. 나 딱 잡아!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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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까 얘 아웃시켰을 때 아웃시켰어야 할 거 아니야 자기 없어요? 딱 있어 없어 빨리 있어 없어 야 이 배는 정말 내가 야 다 어디서 난데 싹쳐질이 예를 부릅다 그렇지. 내 주소 진이 형부터 그럴까요? 저쪽팀이 지금 고사들이 3명이 남아있어 3명이 남아있죠 우리는 어쨌든 전부 다 한 명이라도 많을 때 안 돼요 형 우리 한 명이라도 많을 때 한 명이라도 많을 때 무조건 저쪽으로 무조건 저쪽으로 무조건 딱지를 숙여하자 딱지를 숙여하자 딱지를 숙여하자 야 이거 어떻게 됐어 야 이름 또 바뀌었어 야 이거 내 거야 장희야 그럼 너 이름이 바뀌었어 너 이름 바뀌었어 잠깐만 장희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잘 지켜야 된다 잘 지켜야 돼 야 너 아까 야 너 안 앉아 야 너 안 앉아 야 너 뭐 하는 거야 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여답해야 돼 여답해야 되는데 야 야 난 괜찮잖아 장희야 장희야 너 이걸 지켜야 돼 너는 이거를 가자 가자 그거 필요 없어요 서로를 지켜줘야 돼 지켜줘야 돼 우리 뛰어 오는 거 같아 형 형 어 뛰어 오는 거야 우리 뛰어 오는 거야 뛰어 오는 거야 야 지네들이 뛰면 우리가 다 뛰어 지지 우리가 어떻게 이겟니 그래도 형 지금 같이 뭉쳐 있어야 돼요 그럴까? 응 우리 장희야 최대한 보이지 마 셋 다 딱 찍는데 셋 다 있어 셋 다 있어 무조건 쓰기 해야 돼 형 진이 형 무조건 가야 돼 진이 형 잠깐 스톱 잠깐 스톱 왜요 형 우리가 스톱하라고 하면 스톱해야 됩니까? 왜 스톱해야 됩니까? 왜 스톱해야 됩니까? 그 다음에 잠깐만 이게 뭔가 이상해지고 있는데 아니 어디 가요 지금 형 아니 아니 다 못 가냐고요 어떻게 해요 지금 딱딱실 써야 돼 땡실 써야지 형 형 나 먼저 바꾸세요 형 형 형 먼저 바꾸세요 parts 야 오케이 바 đó 바꿔시다. 쉬는 사람은 더 밀어야갈겁니다. 그렇죠, 바이 바이. 잠깐! 우리 가위바위보 씨는 이걸로 하자. 어때? 누가!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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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왜? 배신할 것 같은데? 제가 모르는 것 같은데! 이상해! 이상하지, 기분이! 정말 간지럽지! 진 사람이야, 진 사람! 알았어요. 가위바위보! 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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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이 이상해서 그래, 느낌이 이상해서! 가위바위보! 보! 에이! 에이! 진짜 왜 그래? 뭐야? 뭔데? 뭔데?